총장님 우리 영산대학교도 중주맨처럼 지혜맨 시리즈로 쇼폼을 만들면 어떨까요? 지혜맨? 어 YGU 영산대학교니까 나쁘고 있을 것 같아요 총장님 요즘에 저희 학교 양산 캠퍼스가 있는 양산시가 쇼폼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? 어? 어? 아 이렇게 이거 밖에 안되는데? 나도 하겠는데? 네 800만이나 조회가 나온다고? 네 그렇더라고요 총장님 제가 이 지혜맨으로 사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사고 한번 치자구 저 사고 치는 거예요?